말은 연결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대 서투버의 인기 끝 서투버 관두고 싶으면 이래야겠다 아니 나 사회생활 하다보니까 이런거 너무 못해가지고 연습 좀 해야돼 막내지? 어 그치 거기서도 막내고 여기서도 막내같이 약간 세대차이 나진 않아? 가끔 이거 밥먹을때 나오면은 막 이거 명곡이래 근데 난 뭔 노래인지 몰라 고3때 스마트폰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 기훈이 여행계획 없지? 여행계획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궁금해하더라고 현실 받으면 어디다 쓸거냐 근데 뭐 일단 받아야 받고나서 생각되면 괜찮아 근데 남자친구가 바로 생길줄 알았어 시청가면 남자친구가 바로 생길줄 알았어 응 아니 뭔가 이제 더 전에 있던 데보다 규모도 크고 응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근데? 다들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크니까 누가 있는지는 없어 응 난 힘들겠네 난 이래서 영화를 싫어 나는 일단 추위를 많이 타서 가기 싫어 오일이 너무 많아 외로워 외로워 난 안 치고 응 응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하하하 그렇게 생각을 했어 불결제라는 게 말이 불결제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회관을 써가긴 하는 거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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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남자친구가 생겨야 서투버 관둘 수 있네 일대 서투버 액퀵 서투버 관두고 싶으면 남자친구가 생겨야 해 아하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